누구세요? 저는 우리은행 농구단 21번 오승인입니다.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. 남들보다는 한 7% 정도는 컸던 것 같아요. 아무것도 모르고 농구했던 것. 우리은행의 정은 언니가 제 롤모델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언니 시합 볼 때마다 굳은 일 하는 것부터 해서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반해서 롤모델로 삼게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헬프 수비해서 블록샷 할 때 그때의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블록을 했는데 그게 타월이 될 경우 아무 생각 없이 노래 들으면서 괜찮아,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넘기는 것 같아요. 신지훈의 목년 필 무렵? 너머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. 좀 크게 두 번 다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물려지더라고요. 그래서 너머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걸 항상 되새기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. 우리은행 오승인이었습니다. 그럼 한번 더 보라. בס 감사합니다.